다 몰라놔요 몰라놨지만 몸도 좀 돌아주세요 몸도 좀 돌아주세요 저는 도청 공부관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문자 오는 내용을 낭독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안희정 전 지사 입장 발표 취소 안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 숙여 사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남의 모든 도민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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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